여기가 바로 바다예요. 선유도. 선유도. 바다하고 진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참. 꽃게는 빨간 색깔 아닌가? 아닌가? 익으면 빨개지죠. 그런가? 네. 꽃게랑 돌게의 차이점이 뭐예요? 돌게는 도래에만 있어요. 꽃게는 꽃에만 있어요. 얄미. 꽃게랑 돌게의 차이점이. 꽃게랑 돌게의 차이점이. 네. 지금 촬영 중이고. 아, 바람 진짜 너무 좋다. 와, 군산이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진짜. 선유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 많이 타봤어요. 그때는 수련회 때 몇 번 타보고 또 아마 멤버들끼리 타본 적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진짜 흥연이랑 처음 타보는 거예요. 바다를 거슬러 가는 건 처음이에요. 이거 TV에서 봤거든요. 6시 4분이나 이런 데서. 아, 근데 꼭 타보고 싶었어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notstopFEK. 안녕하세요, demokratüllt입니다. 그리고 딱 배우죠. 어디서 그렇게 보시 shavingsaw 정말 눈窄 тайaben이 있어. 보통 한명이라 구매해 Pinotop, 통진살로 진행할 것 보다가 Ona고ах. Kubernetes offense 발굴 혈이omial 날이피얼마나요 kn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